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오토컴플리트에서 사용자 입력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비디오는 사용자가 오토컴플리트에서 항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검증 실패 메시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용자 입력 여부 검증은 Validate 함수를 사용하십시오. 사용자 입력을 검증하려면 Mandatory 속성을 설정하십시오. 사용 예입니다. Validate 함수로 검증할 때 Mandatory 속성을 True로 설정하여 입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토컴플리트입니다. 오토컴플리트의 Mandatory 속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True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토컴플리트를 더블 클릭하면 선택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컴플리트 우측에는 트리거가 있습니다. 이 트리거를 클릭하면 Validate 함수가 실행되어 그 결과를 True 혹은 False로 반환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토컴플리트에서 항목을 선택하고 트리거를 클릭하면 True가 반환됩니다. 항목을 선택하지 않고 트리거를 클릭하겠습니다. 항목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False가 반환됩니다. 웹스케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퀵가이our撰 leakage